지난주 연준의 빅컷 이후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S&P 500, 이번에는 6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월가의 전망치가 나온 만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전망성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감이 섞인 상태로 9월 증시를 저희가 기다렸었죠. 이 시각을 통해서도 9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 함께 여러 차례 나눴던 바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9월 효과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S&P 500은 실제로 5년 만에 최고의 9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5년 만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의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11개 업종 중에 8개는 과매수 상태에 들어간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산업이나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극단적 영역에 진입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9월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은 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9월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된다라면서 겁을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정말로 그러할까요? 9월을 놓고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줬던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3분기의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지수단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전망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발표되는 고용과 경기 지표들로 인해서 일단 지수 자체가 위험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월가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가 됐었던 바우존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1928년 이후에 S&P500의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대였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내놓았던 입장을 또 함께 체크를 해보면 1950년 이후로 9월 하순, 한마디로 9월의 마지막 두 주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1년 중에 최악의 두 주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9월의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의 수익률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S&P 500이 6천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5천 아래까지도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야대는 리서치의 입장을 먼저 보면 멜트업, 한마디로 등시과열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면 21배, 21배 이상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다음 년도, 그 다음 해까지 넣고 계산을 해보면 24년에는 5,800선, 2025년에는 6,300, 그리고 오는 2026년에는 S&P 500이 6,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반대쪽의 입장을 체크를 해보면 4분기까지 S&P 500의 지수는 5천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스티펠의 입장인데요. 멜트업을 주장하고 있는 야대니와는 반대로 멜트다운, 즉 증시 붕괴를 의미하는 전망에서 이런 가치관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돼 있는 게 증시에게는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과 또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가 현재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이 두 개의 변수가 역대 고점을 보여줄 때는 늘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와 하락장에 대한 예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대로 쭉 6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로 인해 지수가 오히려 또 미끄러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발표가 되는 S&P 글로벌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그리고 내일 준비되어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 경제 안에서는 하나의 경제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신규 주택 판매도 수요일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로 연준이 가장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던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빅컷을 손재적으로 단행한다고 하면서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요. 그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현재 자리매김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전망치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과 그리고 월가 쪽의 입장을 함께 모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매파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왔던 윌러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8월에 CPI와 PPI 이미 확인을 했는데 8월 근원 PCE를 해당 데이터들을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치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고요. 현재 월가 쪽의 전망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 벤커버, 아메리카나 시티은행, 여러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전망치, 코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에서는 0.15%고요. 연간 대비로는 2.7%의 가능성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전망을 하고 있던 전망치나 월가의 전망치나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입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함께 세워가야 될지도 이 시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장 유망한 업종을 놓고 에버코어 ISI가 설문조사를 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섹터가 바로 성장주인 IT 섹터이고요. 그리고 또 금리 수혜를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금융 쪽과 부동산 섹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담고 있는 최애 업종은 어디가 될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팩트셋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월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노란색은 홀드고 빨간색은 매도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가장 크게 그려진 파이 첫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비율이 64%를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에너지, 그리고 IT 쪽이 그 뒤를 잇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될지 업황별로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감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S&P 500 지수, 올해 연말까지 6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의 싸인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죠. 요기베리의 명언인데요.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지수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